그녀는 수리와 청소와 도전을 자식시키신을 준비했어요! 빙빙을 시원히 데려가고 싶어요 비빙이 많이 들어왔다 비빙이 많이 들어왔어 비빙이 멈췄 리허 outreach 로엘이 올림픽을 봤네 베이징 올림픽 봤네 로엘이 로엘이 안녕 우진이 말지 우진이 말지 나라보다 조금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것도 우리 기스로 광킹빈 선수랑 기바람 선수의 모습이 보이네요 로엘아 한국팀이다 한국팀 나왔어 로엘이 울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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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맛있어? 로엘아 뭐해? 응? 맛있어? 만족스러워? 로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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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이의 잠시 날지압을 수 있겠죠? 다 주문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잘 지내세요 안녕 으흐흐흐 안녕하세요 야야야야야 응 올라가야지 잘 맞나? 왜? 왜? 이러보세요 어디가요? 아이고 아이고 아하 아rire 아빠 아빠 어 banda 발 тол 그가 뭐야 아..끝 아..끝 어..메 와야지 안 찢어울리네 아..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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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먹어야지 어때? 아..끝 야니 음..끝 으음..끝 여기있 싱싱 Э에에에에에.. 음..끝 아이씨 니트 만져버리죠? 맛있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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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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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300일 축하하네 로엘이 까끌 로엘이 까끌 까끌 아우 로엘이 오늘 300일이네 한 마디 해보세요 한마디 해보세요 아우 이거 좋아 큰일아 고생했어 300일 동안 로엘이가 제일 고생했네 관심 없어 아우 잘하네 오메 우리 아들 바쁘네 우리 아들 바쁘네 우리 아들 바쁘네 아하 아이 신나 아이 신나 아 아 아 아 아 아 뭔 소리야 아 아 아 맛있죠 아 맛있죠 맛있어요 아 아 아저씨 거기 창틀 구석구석 깨끗이 닦아주세요 네? 청소를 깨끗이 해주셔야죠 네? 아 아저씨 반질반질하게 닦아주세요 풍경만 감상하시지 마시고 잘 닦아주세요 빡빡 닦아주세요 잘하고 계세요 딸기 루엘아 냥 냥 그렇지 지인이 어디서 진짜 들어가세요 눈물도 한 번ㅋ 당황했는데 이거 뭐? 깻잎 포기 너무 친절해 너 육시 참 dign 쯈 쯈 쯈 알아버렸네 이제 알아버렸네 우리 아들 과장만 집어먹고 있어 맛있어? 물을 이루고 있어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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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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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니다 아빠 소원 비세요 축하 축하 왜 올라가 버렸어? 아이고 뿌듯해 아이고 뿌듯해 아이고 잘했네 반세 아이고 잘하네 우와 예쁘게 아주 만족스러운 놀이 아이고 얼마나 올라가고 싶었어 아이고 좋은가봐 이렇게 좋아? 이렇게 좋아? 이렇게 좋아? 응 응 고프 올라가서 누우니까 좋아? 응 이 맛이야? 응 아 왜 흠뻑 으응 안 adul'ts 웃기었네 아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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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같이 먹자 나 혼자 먹자 다 먹자 자, 이제 먹자 오늘 먹자 자, 이제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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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로엘이 촉감놀이 하네 이렇게 댕댕댕댕 만져보세요 댕댕댕댕 아이 뭐 이상하다 그치 동동동동 동동동동 뭐지 이게? 라이라? 오오! 문제이! 마이티 마이티 아이가 로엘이 만세 아이가 잘해 만세 적응시간이 필요해 우와 우와 그라치 오우 그라치 사람 냠냠냠냠냠 넷 오우 이게 뭐야 라멘 쟤 어이 오우 아..괜찮은 것 같애 응 이 점이야? 이 점 만이야? 이 점은 억지로